듣기 쿤 씨, 여기 앉으세요. 이 집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. 사람이 아주 많네요. 그렇지요. 여기요, 주문 좀 받아주세요. 네, 손님, 주문하시겠어요? 돈가스 두 개 주세요. 그리고 여기 쿠폰 열 개 다 모았는데 과일 샐러드 주시는 거지요? 그럼요. 쿠폰 열 개 모아오신 손님께는 과일 샐러드를 무료로 드립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메이시 덕분에 샐러드를 공짜로 먹게 됐네요. 요즘은 이렇게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는 식당이 많은 것 같아요. 손님은 식비를 절약해서 좋고, 식당은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모두 좋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이런 가게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. 저는 그동안 쿠폰 받기가 무섭게 벌였는데, 앞으로는 저도 모아야겠네요. 네, 그러세요.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잘 사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.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사용하면 valley 샐러드 주시며 Medical Services